티라노족은 비리문족의 끊임없는 불방적인 공격을 받았다. 아소리는 정말 비리문족에 의해 타가는 티라노족을 더 이상 줄 수 없었다. 그래서 근력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대장관을 훈쇄해보지만, 공명조력인 이 세계에는 좋은 무기를 만들 수가 없었다. 원시업 1470일. 아소리는 카레빌라 남는 지역이 있는 수많은 대장관을 발견한다. 그러나 원신이 지고 있는 중중이 대장단을 지키고 있습니다. 아소리는 카레빼를 이끌고 원신은 대장관... 아 MAY! 아, MAY! 아, MAY! opt 아이유 아마른 거니야 아마른 거니 라이너웨이! 라이너웨이! 라이너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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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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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